여긴 이미...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? 털어먹은 곳이지만 자네에게 줄 물건이 있네 자 가져가게 한번 사용해보게 볼턴턱 이리디안 용접기 탄환 대신 총을 발사합니다 이리줌 10개당 10개의 총을 발사합니다 한번 써볼까? 잠시만요 한번 써볼게요 10개의 총 10개면 이득하님 총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신가요? 표정이 살아있네요 아니요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듭니다 가방이 꽉 찼군요 아래 내려가서 팔건 팔죠 아 이거 가차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거 참 세 번쯤 몇 번 더 해볼까? 가차 딱 결정해보세요 여러분 이 이름이 각인된 총을 좀 해뒀지 오케이 10번 갑시다 그러면 두 번 소녀님 나와주세요 세 번 네 번 아니 한번 팔아야겠는데? 아니 쓰레기 매립 창이 라뇨 무슨 소리예요 자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오! 하... 마지막 한 번! 은도훈아! 에픽! 은도훈을 쉿 살 때부터 이미 망했어. 임마? 세 번만 할까? 진짜 딱 세 번만! 진짜 딱 세 번만! 하나! 아... 둘! 둘! 그럼... 저는 이 정도면은 그만해 이제 한 번만 더 누나는 못해. 그만해. 뭐야구나! 가차 뜬나 쇼! 아니 이제 300원밖에 안 남았어! 300원밖에 안 남았어요. 그러면 우리 딱 200원까지만 가볼까? 진짜 200원! 그 이하는 안 돼! 네! 세 번째! 쓰레기만 나오네? 아니야 쓰레기만 나오는 게 좋아. 그래야 나중에 잘 나오지. 이게 뭐야 이게? 이게 뭐야 이게? 그냥 미친 척하고 이거 다 써봐? 미친 척하고 다 써버릴까 여러분? 어차피 엔딩 보면 1위룸 쓸대도 없다. 그냥 다 질러서 나오면 20만원 풀! 진심이야? 다 같이 묻혀가는구나! 아니 설마! 설마 19번 안에 안 나오겠어? 20번 할 동안 안 나왔으니? 이제 깐! 택사여서 태범님한테! 오케이! 일단은 에픽이 안 나왔다는 거야! 나는 희망을 걸고 있어! 에픽이 안 나왔어! 하나! 나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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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! 나와라! 개크시 같은 게임 진짜! 아니 그럴 거면 왜 에픽이라도 많이 나오든가! 이번엔 돈 갇혔을까? 이번엔 돈 다 저기 도박장에 꼴아박을까? 이제 남은 2위룸과 하나는 결국은 중사하고 있습니다. 어 예!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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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 개손해! 좋은 거 나오긴 해? 아! 여기서 빌려주면 안 됩니다. 거 미안하게 됐으다! 허허... 아니... 아니 이거... 아니 왜 옆에 깨 돌아가! 근데 무기가 좋은 게 나오긴 하나요? 어? 전설 나오는 게 있긴 있다고? 아 전혀 믿음이 안 가는 얘긴데 신뢰도 0 위에 적혀있다고? 아 이거... 총알 3개? 총알 3개? 총알! 총알! 아이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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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 돌려! 심장 아니면 총알! 심장! 총알! 아이씨... 아 이러면 안 되지! 아아... 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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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려! 아 끝까지 가! 끝까지 가! 칠 칠... 어 뭐... 칠 칠 칠 뭐야? 뭐임? 원래 저렇게 에픽룩이 주는 거야? 아이씨... 근데 갖고 있는 게 더... 좋은 거 아닌가? 심장! 총알! 나와주세요! 아아... 거 마지막인데 좀 보여주세요! 아니 이건 왜 이렇게 잘 나와? 아 나 돈 없어 이제! 이 놈이야... 아니 장신구 있는 거야 있는 거야! 어 quarters jury야 저 nighttime 지금 하나님도 못말려 물결표 알잖아? Q. 맞다 턴재 자을 cutter 왜 이렇게 합시다? 또 터또또또또! 또 많은 Sex 대회 2kins 감사합니다. 맞아, 뭐 쓰레기인데. 안 돼. 거북이라도 하자고? 쓰레기야, 쓰레기. 하, 알았어. 이것도 갖고 있자. 한 번? 가자! 여기 재밌게 fats한 말이었습니다. 지금.. .. 있승 .. 것 같고.. .. 손 마 Crew Commander.. 최대한.. type 1 해boat withEr share이 1